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동해선 도로는 우리 정부가 자재와 장비 등을 먼저 구입해 북한에 빌려주는 형태로 건설됐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 규모는 약 1,800억 원으로 이번 폭파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셈입니다. 일단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의 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MDL 이남 지역에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로 폭파 등의 작업은 남북 긴장 원인을 한국에 돌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려는 의도 등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을 적대화하는 목적으로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을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루덴코 외무차관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흑인 남성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캠프는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기업가의 대출액 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100만 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최근 흑인 남성 유권자의 이탈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90% 몰표를 줬지만 지난 12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흑인 남성 지지율은 70%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도 경합주에서 흑인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흑인 남성들을 구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견해에 흑인 히스패닉계도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26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6에서 9.3%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AP통신 보도입니다. 이에 앞서 조지 에컬로프, 폴 로머 등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1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고 공동 서한을 통해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수입품의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겨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26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6에서 9.3%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도 인건비 상승을 끌어올려 결국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추방 정책으로 실제 불법 노동자 830만 명이 쫓겨날 경우 2026년 미국 물가 상승률은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경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폴린테레브 교수팀의 발표입니다. 이 연구팀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61만여 명의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신규 진단 추세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중증 그룹은 1, 3, 6개월 후 당뇨병 진단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 그룹보다 각각 3.1형대, 2.74배, 2.6이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 결과는 10세에서 19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질환보다 더 당뇨병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며, 특히 과체중비만 코로나19 중증이 그 위험을 더욱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질식 위험을 이유로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신생아용 흔들 요라민 바운서 스누가 스윙 200만 개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제품에서 잠을 자던 생후 1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콜 대상은 스누가 스윙 21개 모델 모두 전부입니다.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 개 이상이 판매됐으며 아마존과 타겟, 월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160달러에 판매됐지만, 피셔프라이스는 리콜시 소비자들에게 25달러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참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아기들은 유아용 침대처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일부가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작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열린 로보무 인텍시 공개 행사에서 옵티머스 로봇들이 바텐더 폭장을 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당일 행사에 참석한 로봇 옵티머스가 군중 사이를 걸을 땐 인공지능 AI으로 스스로 작동하지만 다른 행동에는 사람의 원격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옵티머스 옆에 있던 테슬라, 직원들의 손에 원격 신호장치로 보이는 기기가 있었다고 짓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의혹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옵티머스의 잠재력은 커 보이지만 로봇 일부를 사람이 원격 조종한 것처럼 보인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로파는 적도 지름이 3100km 달의 90% 크기로 태양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15에서 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의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샅샅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의 주요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탐사는 2034년까지 이뤄집니다.